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놓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지 전등하신 전지 전등하신 망군의 여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받는 모든 성도인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또한 성전에서 또한 어느 곳곳에서 아버지 모이든 예배하든 함께하는 모든 곳곳마다 성령의 불로 감화감동 충만함으로 덧입혀주시고 신공간을 초라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국 전세계에 동참한 모든 성도인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할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이 시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나이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 치료받고 응답받고 문재액을 받고 축복받는 간증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영광 돌려나가는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만민의 역사가 그리했습니다. 목재를 통해서 아버지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아버지의 권능으로 전국 전 세계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도 동참한 모든 이들 위해 또한 환자를 섭수한 모든 이들 위해 친히 한 수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재창조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셔서 질감근들을 태워주시고 시험할란을 물리쳐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주셔서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성령의 불로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언하니 원수막세단 모든 질병균 연약하마 다 물러가라 모든 불치 난치병과 풍토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히 하여 주옵소서 강건히 하여 주옵소서 암세포를 비롯한 모든 몸의 염증 종양 결석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며 깨끗히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의 모든 질병 균들마다 성령의 불로 불로 태우시고 깨끗히 운전케 하여 주옵소서 신종 변종 질병과 각종 유행성 질병 전염병은 다 물러갈지하다 코로나를 비롯한 어떤 전염병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나보다 코로나 후유증이나 또한 나보다 그 아버지 모든 것도 후유증도 없도록 성령의 불로 불로 백신 후유증도 성령의 불로 불로 태워 깨끗히 운전케 하여 주옵소서 몸의 통증들 다 깨끗히 하여 주옵소서 몸의 통증들아 다 물러갈지하다 몸의 통증들아 다 사라질지하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히 하시고 운전케 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에 중독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히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연약한 것마다 운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뛰게 하여 주옵소서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천천정 또한 후천정 장애도 운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창에 입은 것도 깨끗히 하시고 운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연약한 것마다 진연수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운전케 하여 주옵소서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인들 눈도 귀도 잘 보이고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소경이 있습니까? 소경은 눈을 뜨고 기목을 들으며 방어린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치해 이 말아 비치해 이 말아 아버지 소경은 나보다 눈을 떠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치해 이 말아 또한 귀도 아버지 귀모리도 듣고 벙리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빙태의 축복도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주옵시며 노화되고 태어된 것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부러진 뼈도 깨끗히 하시고 바스러진 것이라 할지라도 운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인들 회춘의 축복도 주옵시며 죽은 신경과 세포도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도 연약한 것마다 진연수하시고 깨끗히 운전케 하여 주옵소서 성의의 불로 불로 태우시며 깨끗히 운전케 하셔서 모든 질병분들 강건케 하시며 아버지여 모든 강건한 성도인들 대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도 진연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전세계 모든 만민의 성도들을 진연수하여 주옵시고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신 질환을 비롯한 모든 어둠도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메오는 요원수 마셨다는 하늘공중 공중원세 잡은 악의 영들아 다 물러갈지어다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을 물러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모든 흥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마라 아버지여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는 틈타지도 엿보지도 못하도록 지켜보아요 주옵시며 아버지 이제는 마음의 평안함 주옵소서 아버지 평안케 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더 힘차게 달려가는 모든 성대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육신의 모든 생각들 두려움의 생각들도 다 물러가며 어떠한 사단의 욕사도 받지 아니하도록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대 영원권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영원권에 강건함 주옵시고 모든 질병을 태워 주옵시고 시험 말라 물러가게 하시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신앙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영원히 잘됨같이 범세가 달되고 강건한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 소망하며 힘차게 뜨겁게 달려갈 수 있는 성대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서 온도 기도와 강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을 더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핏박 있는 가정들 있습니까 핏박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원의 모든 핏박들아 어둠들아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가정마다 행복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천국 세일 삶을 향하여 힘차게 뜨겁게 달려갈 수 있도록 까부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자녀들도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젊은이들 세상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대인들 가정의 통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일조가 더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들어 꼬리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게 하여 주옵시고 일의 능력도 아버지 더 뛰어나서 항상 아버지 지킴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성대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직장 없는 이 직장 주옵시고 아버지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팔리지 않는 집이 있습니까 매매하고지 않는 땅이 있습니까 모든 마음의 소원들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아버지 평강 돌리며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구제하고 아버지 배포는 이런 복된 성대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영육 간의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성대인들에게 임하여 주옵시며 기도하며 강구했던 것들 응답하여 주옵시고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성결을 향해 더 힘차게 달려가며 아름다운 천국 세류의 삶의 소망으로 더 뜨겁게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대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환자 접수 병명 부를 때에 아버지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친히 아버지 그 모든 질병균들 연약항마다 안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영광 영광으로 받옵소서 각종 암들 이 시간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각종 암들 성령의 블록으로 태워 깨끗게 운전케 하여 주옵소서 간암, 결장암, 신장암, 방광암, 난소암, 나팔관암, 유방암, 폐암, 갑산성암 편도암, 구강암, 내종암, 림프암, 북부 림프암, 항암, 후유증 아버지의 시간도 모든 각종 암들 성령의 블록으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모든 암삼기 말기 정의된 것도 성령의 블록으로 태워 깨끗하고 운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중추신경질환도 성령의 블록으로 태워 주옵소서 중추신경질환도 성령의 블록으로 태워 주옵소서 아버지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장애, 파키슨신병, 파키슨치매 뇌경색, 뇌경색, 후유증, 뇌출혈, 뇌출혈, 후유증 뇌혈관, 기형, 모하모하병, 뇌전증, 사지마비, 편마비, 안면마비 3차신경통, 언어장애, 보행장애 이 시간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블록으로 태워 주시고 제창되고 누으로 아버지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사 깨끗게 온전히 하여 주옵시고 모든 질환도 아버지 내 질환도 깨끗해질 뿐더러 또한 아버지 그 후유증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장애 입은 것들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 입은 것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 입은 것도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양 눈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양 눈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칠환도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눈도 밝은 눈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명된 눈도 깨끗아 보이는 눈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말아 빛을 말아 보이는 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력체화된 것도 밝은 눈 좋은 눈 되게 하시고 근시 난시 노안 녹내장 백내장 막막병증 포독 강막염 황반병성 비문증 안구건조증 안구통증 눈나리기 눈떨림 눈피로 아버지 양 눈에 친히 안소화해 주시고 세포지 아버지 모든 눈에 친한 들도 성령이 불러불러 태워 주옵시고 빛을 말아 빛을 말아 아버지 좋은 눈 밝은 눈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제 채창되고 눈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의 밝은 눈 좋은 눈 되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입이 있는 눈과 질환에도 이제는 친히 안소화해 주옵소서 아버지 입이 있는 눈과 질환에도 친히 안소화하시고 모든 질환들도 깨끗게 하시고 또한 잘 들리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력체화된 것도 잘 들리는 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곧 눈으로 친히 안소화해 주옵소서 목자의 권ана 침 pid Mos으로 친히 안소화해 주옵시고 아버지 청력체화된 것도 잘 들리는 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난청, 이명, 중이염, 비염, 충농증, 후각, 회복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코, 용종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목염증, 성대결절도 성령이 불러불로 텐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하다 아버지여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것들도 강건케 하시고 잘 들리는 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몸의 모든 조직들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순환기 장애 위에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고지혈증,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 심장피대, 심장부종, 교착성, 심마겸 재생불량성, 비념, 아드레날린, 과다증 성령이 불러불로 태워 깨끗게 온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불러불로 태워 깨끗게 온전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호흡기 질환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감기, 천식, 기간지 확자증 폐렴, 폐기종, 폐결액, 후유증, 다발성, 폐결제 성령이 불러불로 태워 깨끗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편안하게 호흡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폐도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소화기 질환이 해도 성령이 불러불로 태워 주옵소서 복통, 소화, 불량, 소화기능, 장애, 변비, 식도염 영육성 식도염, 위염, 위계양, 위용종 장상피화생, 장염, 결장염, 과민성, 대장, 중후군 피형, 감염, 시형, 간염, 간경화, 담낭, 담석, 담낭, 용종 담낭염, 최장염 아버지 몸의 모든 염증들도 성령이 불러불로 태워 주시고 몸의 용종이나 아버지 모든 것들 성령이 불러불로 태워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히 하여 주옵소서 질병들 쏟아내게 하시고 태워 주옵시며 온전히 하시고 모든 조직들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산부인과 질환 위에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난소호흡, 난소종양,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자궁탈축 자궁경부염증, 갱년기, 증후군 성령이 불러불로 태워 주옵소서 몸의 종양이나 혹들도 아버지 근종 성령이 불러불로 태우시고 깨끗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비뇨기과 질환 위에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며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불러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히 하여 주옵소서 빈뇨, 요실금, 전립섬 비대증, 전립섬 0 판광염, 수신증, 신장 질환, 신장 기능 저하 신장 결성, 신장 투석하는 것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불러불로 태워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불러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히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몸의 모든 오장육부 제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항상 좋은 컨디션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피부과 질환이 해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피부과 질환도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대상포진 성령이 불러불로 태움받고 대상포진 모든 질병 균내라 아버지 태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상포진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피부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 건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피부 가려움증, 무점, 습진, 백반증, 피부 반점, 옴, 탈모 성령이 불러불로 태워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균내라 성령이 불러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히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피부 어린애같이 깨끗한 피부 주옵소서 경영외과 질환이에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청영외과 질환이에도 친히 안수하시며 몸의 염증도 틀어진 것도 바르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모든 통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몸의 뼈나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관점염, 고관절 괴사, 골반 틀어진 거 바르게 하시고 다리 통증, 다리 무거움, 다리 저림, 다리 혈액순환장애 무릎 관절염, 무릎 연골, 세생, 반월상 연골 파열 발목 골절, 발목 염좌, 발목 통증, 발등 통증 발가락 절임, 무지 외반증, 족저 근만염, 평발 전신 섬유 근막통, 목 통증, 일자목, 거북목, 목 디스크 어깨 통증, 어깨 충돌 증후군, 회전 근계 파열 오십견, 늑골 골절, 팔 통증, 손목 골절 손목 터널 증후군, 손 절임, 손떨림 손가락 골절, 방화세 수질, 척추 측만증, 척추 불안증 허리 디스크, 허리 협착증, 허리 굽음, 골결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모든 뼈로 반듯하게 하시고 아버지 디스크 있습니까? 또한 관절염 있습니까? 깨끗히 하여 주옵소서 모든 관절염도 깨끗히 하여 주옵시고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나 아버지 모든 것, 뼈 마디 마디 신경 조직, 세포 위에 성형의 불로 불어 태우시고 목자의 권능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이제 반듯하게 또한 잘 걷고 뛰며 강건한 몸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몸의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틀어진 것도 또한 깨어진 것도 온전히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신과 치러니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원히 모든 어둠들아 물러갈지하다 육신의 생각들아 다 떠나가며 어둠들아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하다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불면증, 자폐증,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환청 어둠들아 물러가며 떠나갈지하다 빛의 마라 빛의 마라 천국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영광 돌리며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 천국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들아 다 물러갈지다 어둠들아 다 물러갈지다 불안장애 다 물러갈지다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성도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육신의 생활 다 물러가며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과 질환에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부정교화, 풍치, 취지염, 구강근막통, 치아통증 민감성 치아, 캔디단증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아버지와 모든 기타 질환들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 후유증 있습니까? 백신 후유증 있습니까? 정상으로 회복되게 앞서서 모든 후유증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불로 태안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하다 강근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갑상성 기능저하증 갑상성 호흡 갑상성 낭종 당뇨, 당뇨합병증 골다공증 체중 증가 체중 감량하게 하여 주옵소서 면역 저하된 거 아버지 또한 면역력도 좋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무기력증 안면홍조 수종냉증 유방섬유선종 유방호흡 유방석해 유루증 탈장 복부탈장 치실 변실금 파지정맥류 루게리병 호엠스 증후군 아버지 술담배도 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질환이 우리 모든 성냄님들 멀어발 끝까지 뼈마디 아버지 우장육부 신경전세포위에 성령의 불러불로 태워주시고 깨끗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알들 딸들로 강건하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질병이 있습니까 균들이 있습니까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러불로 태워주시고 깨끗게 운전케 하시고 권능으로 친애한 수화해 주셔서 연약한 것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것마다 강건케 하시고 태어되고 노화된 것들도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냄님들 힘주시고 능력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일부터 청정년 눈을 내리기까지 강건함 주옵시고 세임 주옵시고 아버지 마음껏 영광 돌려나가게 하시며 마음의 손 기도와 강구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물질에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정에도 평안 주옵시며 믿음의 믿음도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반석에 서며 영으로 온 영으로 더 힘있게 뜨겁게 살려가게 하시며 아름다운 천국 소망하며 힘차게 뜨겁게 살려갈 수 있게 하시고 기도에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성령에 충만한 신앙 생활할 수 있는 모든 복된 성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만민을 통해 영광을 높아도 없어서 만민의 모든 성냄님들을 통해 영광을 높아도 없시고 이 은사 집회를 통해 살아계신 나름을 만나고 체험하여 치료받고 응답받아 간증하며 영광 돌릴 때에 간증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더 강건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그내와 사랑 속에 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더 영광 돌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없어서 교회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하시며 영광 영광 홀로 바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바도 없어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